예좀, 깨로뽀게 예좀, 깨로뽀게 예좀, 깨로뽀게 예좀, 깨로뽀게 결제를 냈습니다 결제를 했고 지금부터 오버워치 상자 50개 까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고민이 되네요 상자 샀는데 음...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미만 그러니까 1개에서 5개 사이가 나오면 3일동안 캔방을 하는거고 6개 이상이 나오면 오늘 팬가입 안하신 분들은 팬가입을 많이많이 해주시는걸로 쇼업을 받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니? 누르지도 않았는데 나 지금 방금 난 이게 나올줄 알았을 때, 뭔지 알아? 까자마자 여기서 갑자기 200에서 400원으로 변했거든 거기서 부정함을 느꼈지 세상마상해 거기서 부정함을 느꼈어 여튼간에 다시 말하자면 노란거가 나와야되는데 과연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크레딧 이야기하면 안되겠다 부정탄내 그러네 아 이거 똑같은거 계속 나오면 난 울기 시작하는건가? 심지상만 나오는거 아니야? 그럴 걱정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 이거 장착해야지 조준경 활성화 좋네요 망의 냄새가 나지만 계속 해봅니다 네 똑같은거 계속 나오죠 돈만 올라가는거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갑니다 진짜 히히 카드 수준이긴하지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리포즈 좋아요 야 하나도 나온적이 없던것들이 나왔잖아 하하 하루종일이라도 할수 있어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예감이 좋지 않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계속 달려보도록 하죠 와 크레딧 어우 이쁘거 나왔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있는 스킨 내가 이거 갖고있던가? 갖고있던적이 기억이 안나는데 오우 하나 나왔어요 와우 좋아요 오 라이나믹트도 이쁜거 나왔네 용장 용장 이거 이쁘죠 아 좋아요 좋아요 오우 소방관 메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예티를 갖고싶긴했지만 그래도 소방관 메이도 이쁘니까 하나 나왔고 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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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스킨 보라색 나왔어요 아 크레딧 아까부터 보라색 무조건 크레딧이네요 나쁘지 않은데 이런거 괜찮지 않나요? 마이준니어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파라 승리포즈니 설마 나 이거 아닌가? 내가 지금 갖고있는게 전설 이제 사거나 다른 스킨 살 때 크레딧으로 사면되요 그래서 크레딧이 나오면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예감이 점점 슬슬 안좋아지는데 슬슬 매우 좀 오우 이거 귀엽다 슬슬 뭔가 안좋아지는데 괜찮겠죠? 아직 37개가 있기 때문에 한개 나왔습니다 어 트레이서 승리포즈 나왔고 어 트레이서 승리포즈 나왔고 스프레이 스프레이 보라색이 나왔고 오우 루시우 스킨이네요 오 이것도 이쁘지않나 이것도 괜찮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괜찮은 스킨이었던걸로 어 귀여워 가니메데스 좋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보라색이랑 노란색 뜨기 전까지는 그냥 막 돌릴게요 좋습니다 저도 왠지 아이콘이 4줄이 될것같은 아주 안좋은 예감이 되긴하는데 괜찮겠죠 뭐 오우 또 크레딧 좋습니다 크레딧 마 오우 벌써 천원 모았죠? 크레딧 많이 나오는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전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좋습니다 크레딧 보라색 오우 이쁘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쁘다고 했던 메르시 아닌가요 이거? 괜찮네 괜찮네 두개 뭐야 다 가지고 있는건데 이거 좀 심하지 않았냐 은근꺼? 어떻게 이래 아 두개 그래요 좋아요 오 이거 나왔네 풍뎅이 나왔네 하필 꿀벌이 아니라 풍뎅이가 나왔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똑같이 생긴거니까 괜찮네요 두개 풍뎅이 다 가지고 있는것들 다 가지고 있는것들 좋아요 이제 절반 깠습니다 어? 이런 스프레이가 있어? 시메트라꺼? 이쁘다 오우 3개 야 메르시 날인가 봅니다 오늘 메르시 하겠습니다 네 메르시 할게요 3개 좋습니다 오 이거 시메트라 이거 이쁘다 좋아요 좋아요 아 보라색 야 전 보라색하면 무조건 크레딧인데요 좋은데? 이러다 두개 사겠는데 잘하면 감정표현이야 귀여워 귀여워 아 루시오 스킨 크레딧 나왔고 야 4개 4개 여러분들 2천원입니다 보셨죠? 2천원입니다 2천원 저 두개 살 수 있어요 지금 전설 전설 좋아요 사실상 사실상 지금 내가 하나도 살 수 없는 거에서 2천원까지 벌었으면 이게 사실상 6개 뜬구나 마찬가지지 난 이득 봤어? 좋아? 난 기분 좋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기분좋고 나도 기분좋고 오 이런 스프레이 드시다? 멋있다 보라색 보라색 어? 이거 그거 아닌가? 하이라이트? 오우 납시다 보라색 아 크레딧 아 크레딧 잘 불려요 좋아요 다섯개 야아 나 이거 이거 갖고 싶었는데 보입니까요 여러분? 이게 접니다 저는 심지어 저는 심지어 다섯개의 스킨 다섯개에다가 스킨 할 수 있는 크레딧이 2천3백원이나 있어요 개이득 아닙니까? 완전 개이득이지 넘나 좋은것 난 솔직히 말해서 3일동안 캔방해도 상관없어 왜냐고? 벌써 정설들이 다섯개가 나왔고 크레딧이 2천4백원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죠? 똑같은거긴 하지만 저는 여섯개가 떴습니다 봤죠? 저는 한담을 하는 여자에요 4개 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4개 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립강 원하시면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센 여답니다 좋아요 대립강 원하시는 분들 다음에 신청해주세요 그럼 제가 제일 대신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님께서 100점 만점 어디서 좀 써보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